500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을 하고 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한 그런 수요 기도에 라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남은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시 우리가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으로 또 붙잡고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출애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려 시절을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난한 땅에 그들이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따르기로 그들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순종하겠느라고 그렇게 서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신신당부하면서 야! 약속을 꼭 지켜라! 순종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길이 살리라! 장수할 것이다!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약속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로 그들을 항상 부러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짓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타이르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절박하고 그 애원하다시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궁일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까지도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대표하는 예레미야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상승배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개명의 바로 1개명과 2개명인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것 우상승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대표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읽으려 하지도 않는 우리들의 심령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필요없고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보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읽으려 해야 하는데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으려 하지 않고 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치 앞을 지금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말려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먼 진로까지도 주장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대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보듯이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순조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길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성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성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요하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셔서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지금 마시게 하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 이 레갑 사람들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지금 마시라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레갑 족속이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레갑 족속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그 기록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레갑 족속의 기원과 레갑 가물의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가지고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기원은 성경에서 나오는 겐 족속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겐 종족인데 이 겐 종족은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의 장인 이두로의 종족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광야에 거주하면서 장막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겐 종족은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인도하고 또 안내를 하면서 약속의 땅인 가난 땅에 가가지고 합류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겐 종족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야베스가 바로 겐 종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심화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광야 장막에서 거주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어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겐 종족과 유다지파가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또 11개와 10장에 보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요나답을 소개할 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요나답은 엘리아가 살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있었던 이 아합 가문을 예우와 함께 무너뜨린 개혁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요나답의 아들,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의 가문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아합시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마 결심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문화와 또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 지내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답이 지금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북이스라엘에게 임박했고 악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 광야 장막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그런 결심이 요나답 가운데 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장막에서 지내면서 내 남은 자녀들과 후손들을 보존하는 것이 아, 이것이 더 선한 길이겠구나 아마도 그런 결심이 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함께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할 것을 명령을 했고 이 절제와 금욕의 삶을 그가 유훈으로 남겨놨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레갑 족속들, 레갑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지금 권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네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와인입니다 여러분 와인 좋아하세요? 아이고, 예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지금? 살짝 한 번 물어봤는데 괜찮습니다 와인 한 잔 저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살짝살짝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나친 금주는 또 술은 또 안 되고 이 와인은 유대 문화 가운데 특별히 이 중동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그런 음료죠 당시의 와인이 굉장히 귀한 음료고 또 애용하는 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난 혼인잔치 때 이 와인, 포도주 얼마나 유명한 그런 예화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까? 풍성한 그런 잔치기의 귀적을 일으킨 바로 그 재료가 바로 이 와인입니다 포도주는 유흥을 도둑이 하고 음식을 먹을 때 또 풍미를 곁들이게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좋은 음료죠 자, 약간의 포도주는 또 어떻습니까?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다고 하죠 자, 이런 포도주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가서 좀 마시게 해봐라 지금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과 떨어져가지고 장막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지금 해봐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네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정말 좋은 포도주를 차려왔는데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을 한 거죠 보기 좋게 지금 예레미야의 권유가 지금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겁니까? 가문 가운데 약속과 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그 유언으로 남겨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첫 번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건강에도 좋고 잔치의 흥을 도둑이도 하고 분위기도 좋게 만드는 그 술을 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거절했던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과 같은 농사도 짓지 말고 소유도 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이 유언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조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잔인하고 지금 현실을 모르는 그런 유언 아닙니까? 세상 천지에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유언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까? 가장 먹고 싶고 하고 필요하고 생전에 가장 절실한 그런 집도 짓고 살아야 되고 농사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잔인한 그런 유언을 남겨놓은지 모르겠어요 요나다비 자녀들에게 준 유언 하지 말라고 가르친 이 사실 이 유언은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이것에 전염하며 사는 그런 유언이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키워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자 행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먹거리 천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시대에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 사람들 저마다 돈 벌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투자해서 남들 못치않게 땅땅그리면서 사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집 때문에 날마다 해마다 지금 걱정거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지 모릅니다 난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레갑 자손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저 광야에 가서 들에 가서 양이나 치고 텐트 치고 살아라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대받고 초래한 지급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양쯤에 사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잔인하고 냉정하고 현실감각과는 전혀 다른 이 유언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동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뭐 포도주도 마시고 와인도 이렇게 마시면서 가질 거 가지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왜 애꿎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이 세상에 누리면서 야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유언을 남겨둬도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고 무서운 그런 유언을 남겨두었을까요?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조상 요나답이 전해준 유언을 그저 아무 군소리 없이 저 광야에서 지금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빠 할아버지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포도주도 마시면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좀 살고 우리 좀 놔두면 안 됩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유배력에 지내야 해요?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이 뇌가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그 조상들에게,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아파트 값이 올랐든지 간에, 말하든 간에 누가 좋은 차를 사든지 누가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돌아다니든지 간에 세계 여행을 하든지 간에 유명하든지 간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속세를 등지고 저 광역에 가서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삶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조상들의 엄중한 유언이라 하더라도 약속이라 하지만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미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둔하고 참 이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어떨 때는 냉소적인 반응도 우리에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해볼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남한국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남한국 유다가 먼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나 그 나라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앞에 등장하는 당시 시득이야 왕이나 뒤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그 입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거죠 매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말씀의 전이 넘치고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핸드폰을 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기 레갑 사람들 좀 찾아가서 포도주 좀 마시게 한번 해봐 포도주 한번 마시게 해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반응을 한번 봐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라 그 조상들이 전해준 그 윤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순종함으로 지켜왔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오늘 8절에 등장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히버리오가 샤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라는 말의 뿌리를 보면 듣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이 순종의 숨겨진 의미를 보면 순종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들어야 하는 걸 먼저 우선 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들으면 들으려 하는 행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노력을 수반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들려지는 음성 받아들은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순종이란 말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내가 행하겠습니다 뭐든지 지금은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포함된 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 문 나가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어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뭐 안 듣습니까? 얼마나 말씀들이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얼마나 차고 넘치는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붙잡고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승리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되나 안 되나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의지가 안 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저 문 나실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샤마가 사용된 구절이 66회가 등장을 합니다 샤마 이 순종회라는 말이 사용된 단어 66회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레미야서의 33회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순종회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라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절교의 말씀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 심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된 저의 모습이 바로 저 시득이야 왕과 멸망을 목전에 둔 유다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런 가슴 아픈 애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음에 저 내갑족석 아무것도 모르는 저 순조라는 사람들 저 사람들 찾아와서 포도주 마시게 권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 한번 마셔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도 한번 봐라 너희 눈에는 미련하고 아드네 보일 정도로 자기 조상들 몇 년에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어리석해 보이니? 저들이 미련해 보이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들이 저렇게 초라해 보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한번 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느냐? 너희들의 명예와 지위와 교회에서 받은 그 본문이 그렇게 크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매주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포도주지도 마시지 말고 집주지도 말고 바중하지도 말고 장막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 잘한다고 해서 이거 기뻐하시고 여기 이것을 칭찬하시고 이것이 가장 어둠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아둔해 보이는 약속 유언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는데 왜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대물어 물어보신다고 하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족한 땅에서 한없이 좋으신 그 하나님과 평생 에덴 동산을 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불순종과 거역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선방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이 더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황홀해 보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땅에 있던 그 화려하고 찬란한 그들의 문화 인간 문명이 만들어놓은 갖가지 징계한 모습에 눈이 팔리고 거기에 시선이 쫓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숨기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모습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날 똑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엄청난 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첨단과학과 문명이 주는 편리함과 최첨단 기술이 주는 그런 무장의 이길들이 주는 화려한 볼거리 풍족하고 다양한 볼거리 당시 가난한 땅에 들어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꼴리 같은 그 백성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는 갖가지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왜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야망이 신앙과 절묘하게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절묘하게 타협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인처럼 성도인처럼 둔갑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게 어떻게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3회 1상 15장 22절에 3회 1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순종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은 바른 예배관과 신앙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세상의 욕망과 여러분 내 야망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던 이 세속주의와 그 욕망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호세와 6장 6절 나는 인해를 원하고 재산을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는 의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레갑 사람들이 주는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련해 보입니까? 조상들의 유언을 철석하게 지킨 이들이 아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조상 요나닷과 맺은 은약 유언을 훌륭하게 잘 지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견고한 사람들이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혹은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남들 거기 다 투자할 때 왜 당신은 거기 투자하지는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고 세상 방식 그거 다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어요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참 재미있는 그런 속담인데 이 말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 그 뜻이 여기 속담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는 그 공식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그 공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로 가면 영영 서울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뭐로 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과보다 과정과 그 방식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어떤 동기로 그것을 행하느냐 처음에는 그 길이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길을 할지라도 여러분 뜻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결단이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갑사람들의 삶은요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택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갑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대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특별한 공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의 삶을 따르는 방식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방정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갑사람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ECa 선택한 스 fry